안녕하세요 정북동산 공인중개사 민소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 인근 착한 분양가격의 권선동 신축빌라 2룸과 3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 12세대 중 4층과 5층에 각각 2세대씩 2룸이 있으며, 첫번째 영상은 5층 1호 라인입니다. 전용면적 36.18제곱미터의 구조좋은 2룸으로 신원집이나 1,2인 가구에게 적합하며, 거실과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건축비와 금융비용이 많이 상승되었지만 분양가격은 예전 그대로이기 때문에 2룸이 2억 초반대, 3룸이 3억 미만 때, 입지좋은 권선동 신축빌라로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두번째 영상은 전용면적 53.43제곱미터의 방 3개, 욕실 2개 구조의 3룸입니다. 안방이 약 11자, 중간방 10자, 작은방은 9자가량 되는 크기로 세부적인 방 크기는 자막을 보시면 표기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1분 거리, 수원터미널, NC백화점까지 도보 약 10여분, 수원시청역까지 도보 20분 거리이며, 병원, 은행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는 입지좋은 착한 분양가격의 3룸입니다. 이어서 3호라인 2룸 영상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권선동의 3곳의 신축빌라 분양 현장 중 가장 저렴한 가격은 주차는 3대당 1대씩 1렬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곳 외에도 다양한 신축빌라 분양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수원 민소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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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